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한달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컨텐츠 뭡니까? 월간견제북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제 영상중에서 요게 제일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 신규 유입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월간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몇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신성주의 월간견적은 매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올라옵니다 다른 분들은 월초에 올려주는데 저는 늘 중순 이후에 올려요 뭐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최신 견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따라서 하셔도 된다는 점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타채널하고 저는 조금 달라요 타채널은 보통 이게 게임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막 영상미 있게 꾸며가지고 쭉쭉쭉 견적적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부품을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지루해요 영상미도 없고 다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컴니니 컴초분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중수분들이 보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성주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대신 좀 지루해요 세번째 해당 영상은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1시간 반짜리 짧아도 58분짜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풀러보기엔 좀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밑에 타임라인 댓글로 달아주니까요 원하는 가격대 꼭꼭꼭 타임라인 눌러서 발췌해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없죠? 눌러주시고요 그럼 가격대 견적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50만원대부터 600만원대까지 견적입니다 일단 처음은 50만원대 견적을 시작할게요 성주님 40만원대 견적에서 왜 50만원대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40만원대 견적 3200G 아니면 4350G 아니면 10100 노말로 제가 짰었는데요 이놈들이 뭐라 그러죠?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O라고 하잖아요 이놈들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3만원에서 7만원가량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100F에다가 1030 다는 거랑 가격 차이가 2, 3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사실 2, 3만원 더 투자하더라도 외장 그래픽 다는 게 유리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내장 그래픽이 공짜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내장 그래픽 돌리기 위해서는 CPU 안에 내장 그래픽 코어가 들어있어요 이놈이 메모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본체 다는 시스템 메모리잖아요 이거 용량을 조금 빌렸었어요 여러분 윈도우 깔아보시고 내장 그래픽으로 짜보셨으면 아실텐데 1.5기가나 2기가 정도 못 쓰게 되어있죠 총 8기가였을 때 6.5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7기가 되어있다든지 이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메모리 빌려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모리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스템 메모리까지 가는 통로까지 빌려 쓰기 때문에 CPU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 사용하면 그래서 2, 3만원밖에 차이 안 나면 이렇게 1030 달고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설명드리고 견적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 없는 10100F를 썼습니다 10100 노말은 현재 시점에서 17에서 18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요 10100F 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음이 좀 심하다 싶으면 RSI M120 2만원 채 하지 않는 이 쿨러 달아주시면 소음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워낙 CPU가 전력소변에 적다 보니까 그냥 H410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다만 아수 제품이 아무래도 QC라고 하죠 퀄리티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초기 분량이 적어서 선호하는 제품이 되겠고요 조금 더 전원부가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MSI H410 M-A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제품은 AS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고민 좀 해보시고 양자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3선전자 메모리 2개를 집어넣었는데요 2666 메모리 쓰는 게 맞습니다 3000립에 어차피 지원을 안 해요 H410은 그래서 2666립 써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시고요 그리고 꼭 두 개 써주세요 왜요? 싱글 채널 한 개 달랐을 땐 싱글 채널 움직이고 두 개 달면 듀얼 채널 움직이에요 혹은 네 개 달면 듀얼 채널 움직인데 짝수로 꼭 다는 게 유리한 게 싱글 채널로 돌아갈 경우에는 듀얼 채널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 7%에서 10% 가까이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꼭 램은 짝수로 넣어주시고요 램 용량이 8기가 정도면 저는 충마드 하시는 분들은 4기가 두 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좀 더 많은 램 용량이 필요해요 인터넷 창 많이 띄우고 써요 하시는 분들은 8기가 두 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GT1030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 싼 거 쓰면 돼요 하지만 D5라고 적혀있는 걸 써야 됩니다 성조님 D4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게 무슨 차이길래 그러세요? D5는 GDDR5라고 좀 더 속도가 빠른 매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D4는 나온 지 좀 됐는 구형 비디오 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 성능 차이가 나요 1030 D5 버전하고 1030 D4 버전하고 거의 3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D5 버전 꼭 사세요 아수스께 11만원에서 좀 더 싸니까 아수스 PH를 우선 선호하시고 혹시나 이게 품절이 나면 갤럭시 1030 D5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860 에보, 870 에보 그리고 MS500, 하이닉스 S830 이 중에서 고르세요 사타 방식으로 고르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 BX500도 있고 웬디 그린도 있고 뭐 좀 더 저렴한 제품 같잖아요 샌드 시크에 더 싼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제품들은 랜드 품질이 떨어지거나 컨트롤러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수명이 좀 낮거나 아니면 저 컨트롤러가 구리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디렛 리스거나 여러 가지 좀 마이너스적이거든요 특히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깔고 쓰잖아요 윈도우 뿐만 아니라 뭐 엑셀 뭐 이런 다양한 거 깔잖아요 크롬 이런 거 다양하게 까는데 드라이버 일일이 다 잡고 한 번이라도 뻥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일이 다시 까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요 내가 컴퓨터를 잘 알더라도 본인 시간 손해보는 게 돈 남비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4만 5천원 뭐 5만원 채 안 하니까 요 제품들 방금 불러준 제품 중에서 고르신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S31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FSP 하이퍼 K 뭐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500 뭐 이런 거 넣어놨는데 요 외에도 취소는 뭐 500W짜리 스탠다드 요런 거 쓰셔도 문제나 없습니다 근데 브론즈급은 웬만하면 올라가지 마세요 차이도 없고 사실 저 하이퍼 K나 마니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된 지 정말 오래된 제품이에요 뭐 3년 혹은 길게는 7년 6년쯤 된 제품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똑같은 작업 반복해서 하다보면 어떻게 돼요 숙련도가 올라가죠 똑같은 공제에서 똑같은 파워를 그려오랬다만 만들었다는 건 아무래도 QC가 잘 된다는 얘기에요 초규분량이 적습니다 이 정도급 파워에서는 딴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초규분량 잘 없고 사용하다 고정 안 나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요 양자택이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좀 뭐 잘 머시기 브랜드나 아니면 앱 머시기 브랜드에 뭐 저렴한 거 썼다가 파워 고장 나면은 제조료받을 때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급 가주시면은 고장도 좀 덜 나고 쟤네들이 확실히 분량이 좀 덜 나니까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래스 루키 케이스 넣어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장점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강판도 얇고 싸니까 품질도 좀 떨어져요 근데 왜 넣었어요 작고 CD롬 달 수 있는 그냥 사무용에 적합한 저렴한 케이스라서 넣는 겁니다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다면 그 옆에 있는 뭐 알고즈 벤티 C20이나 잘만 M4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우퍼 케이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퍼 케이스 같은 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견적 쭉 짜면 만 100F에 8GB 그러니까 4GB의 명운이 2개 거기다 250GB짜리 SSD 넣고 파워 500W에 더불어 1030GT를 넣고 견적 딱 짰을 때 총액 부품별 합계 금액은 46만 8천 정도입니다 보통 조립공비 3만원 정도 받으니까 약 50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50만원대 견적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50만원대 견적을 59만 9천원 이렇게 맞추진 않거든요 뭐 딱 한 50만원 정도 되게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성능은 어떤가요 APU들 아까 가격 상승으로 제가 일부러 10100F에 1030GT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1030GT이 생각보다 그래픽 성능이 좋아요 웬만한 내장 그래픽은 다행히 싸움 싸워먹기 때문에 음 롤 피파 정도는 돌아가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건 롤까지고 피파는 약간의 옵션타입을 해야됩니다 아니면 그 외엔 뭐 던파같은거나 아니면 카트라이더 이런것도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매장용으로 쓰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간단한 사무용 뭐 인강 아니면 웹서핑 요런거 하기에 딱 적당한 캐주얼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저사양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가지고 뭐 좀 중고사양 게임 하려고 하면 배그같은거 오버워치도 좀 어... 옵션 많이 타입해야 되거든요 배그같은거 원활하게 안들어가겠죠 고런거 기억해두시고 간단하게 어린 자녀분들 교육용 PC로 쓰거나 매장용 PC로 쓰기에 좋을거 같습니다 자 그럼 50만원대 견적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60만원대 견적 보도록 하죠 60만원대는 인테리아닌 AMD 견적인데요 이제 롤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요새 롤머신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롤만 잘 돌아가는 그런 PC입니다 물론 이거가지고 사무용 영상감상 이런것도 당연히 잘 돼요 어떤 부분이 닿냐면은 일단 CPU만 3300X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1100F보다는 거의 모든 면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아요 큰 차이는 안나고 조금 더 좋고요 혹시나 요거가지고 이제 존버 타다가 나중에 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3600 쓰시면 좋을거 같아요 위에거는 당장 그냥 쓰시는 분 밑에거는 이제 존버형 견적 사실 위에 1번 CPU도 2060까지는 아사사에 커버되니까 요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는 있긴 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중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될거에요 6만원 차이납니다 2번이 코어가 두개 더 많은 만큼 멀티 성능이 뛰어나고 게임의 성능이 미묘하게 더 잘 나옵니다 쿨러는 1번이든 2번이든 3300이든 3700이든 기본 쿨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온도가 나오니까 요 2만원짜리 RSI 쿨러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EX-A3이고 M 게이밍 쓰시면 됩니다 B450 굳이 안 써도 돼요 B450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PBO 기능을 켜나 안 켜나 사실 클럭 차이가 거의 안나요 그다보니까 그냥 PBO 기능이 없는 EX-A320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걸로 딱 쓰셔도 무난합니다 가격적으로 7만 2천원이니까 박격포보다는 거의 2반은 싸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은 어떻게 가냐면은 B4하고 M 박격포는 혹시나 나중에 5600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로 쓴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8기가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롤밖에 안 하신 분들은 4기가 2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고름보드가 어차피 4슬롯 보드라서 4기가 2개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4기가 2개 더 추가해야 되고 8기가 2개 더 추가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상 예산상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셔도 무방하고 렘오보 3400 정도 하시면 게임프레임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 렘오보는 어떻게 하나요 제 영상 렘오보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30를 넣어놨는데 존보형 견제이기 때문에 1030를 넣어놓은 겁니다 2060이나 1269 슈퍼가 앞으로도 꾸준히 더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지긴 한데 그거 사겠다고 기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30 집어넣고 롤만 하고 존보 좀 타다가 이 1030 팔고 2060 정도 사시면 배그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이 1030은 꼭 D5 붙은 버전 쓰세요 D4랑 D5랑은 거의 30%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원 이만한 비싸더라도 이 D5 붙은 거 중에서 제일 싼 거 사시면 됩니다 1030은 나중에 저거 중고로 팔아먹어도 7만원 정도 다시 받습니다 SST 같은 경우에는 SK하니스 S31이 현실점에서 가장 가산비가 좋고요 그리고 웬디 블루 MX500 860 에버 870 에버 중에서 가장 사려고 하는 사이트 혹은 내가 사려는 시기에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얘네 5개는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성전이 이거 그거보다 좀 더 싼 제품들도 있잖아요 뭐 BX500이나 웬디 그린 이런 거 있는데 걔네들은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제 타사 제품 좀 더 싼 게 보이던데요 그런 애들은 보통 컨트롤러가 부지거나 디렘 리스거나 아니면 불량률이 높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저 제품들로 꼭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반원밖에 차였네요 어차피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를 올렸는데 이 600W를 올린 이유는 2060을 사용한다 생각하고 좀 넉넉하게 파워를 넣은 거고 혹시나 뭐 나는 업그레이드도 1660 슈퍼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혹은 나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롤밖에 안 하니까 1030 꾹 꾸준히 달아서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0W로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500W든 600W든 똑같은 종류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하이퍼 K나 마니클래쉬2가 생산된 지 오래된 만큼 QC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낮아서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만 M4를 넣은 안 돼요 요 케이스 장점이 이제 전면 140mm RGB 펜이 있어서 상당히 이쁩니다 쿨링도 충분히 나오고요 측면이 뭐 투명하니까 보기에도 좋겠죠 요거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아니면은 뭐 알고즈 벤티 C20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LED 싫어하시는 분들 고르시면 되고요 쟤는 전면 LED 펜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크릴 케이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럼 대형 미6 요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 중에서 쓰세요 요 중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60만원대 롤머신으로 견적 짰을 때 그럼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3300X에 1030 넣고 8GB 램 2개 넣고 뭐 600W 파워에다가 250GB SSD 사용한다면은 합계 금액이 부품 가격만 56만 정도고요 CPU를 3600쪽으로 간다면 62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부품 가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립비 3만원 정도 포함했을 때가 실제 구매 가격이 되기 때문에 6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양은 과연 어떨까요 10100이나 490G보다는 좀 더 빠릿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30은 꽂았기 때문에 피파나 롤 카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요 롤은 프로브로 돌아가고 피파나 카스는 옵션 타입 조금 하면은 즐길 수는 있는 수준입니다 1030은 GTX 750Ti 수준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만 딱 그 정도 성능이라서 고사양 게임은 힘들어요 오버워치도 옵션 타입해야 되고 100은 사실상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1030으로 롤만 하다가 2060 정도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는 분들이 가면 좋은 견적이 60만원대 견적이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조금 고사양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견적을 짜고 싶다 하면은 80만원대 견적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 60만원대 견적은 어디까지나 롤머신 혹은 존보용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용 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80에서 12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FHD 환경에서 중사양 게임을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품 선택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3300이나 3600도의 한건 똑같아요 뭐 MD에 지금 가장 가성비 좋은 애들이 저 둘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폭은 없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본 쿨러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R4의 M120 쿨러 쓰시거나 이거 2만원 정도 합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 E4 XT 베이직 쓰시면 됩니다 8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성능이 크게 차이는 안나기 때문에 싼쪽 선택하셔도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PU들은 PBO 켜도 전력소변이 기하급수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PBO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EXA320M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드도 충분히 방열판이 달려있고 전원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 정도 CPU 쓰는 아무 문제없는 보드예요 하지만 나중에 CPU를 5600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박격포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니면 수동 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박격포 정도로 올려주면 좋습니다 근데 MD CPU 오버 잘 안되니까 굳이 여기서 그냥 쭉 쓰실 분들이 450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는 30전자 8기가 2개 사용하시고요 게이밍 용도로 쓴다 그랬으니까 좀 고사인 게임은 8기가 가까이 먹거든요 그럼 여유가 없으면 뭐다? 비드맵이 부족하다 튕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8기가 2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픽 카드는 현 시점에서는 1650 토마워크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1650 토마워크가 품절이 나면 벤투스 사시면 될 거예요 이거 2개 선택한 이유가 뭔데요? 투펜이고 쌉니다 딴 이유 없어요 싸니까요 지금은 그래픽 카드 브랜드 크게 따지지 말고 가장 싼 제품 사시는 게 여러분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80만 원대는 1650 가는 건데 내가 115만 원 120만 원도 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2060 가셔도 좋습니다 3300X나 3600이 2060까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컬러풀 지포스 2060 토마워크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UDV 2060 이 중에 선택해서 좀 더 저렴한 제품 이 둘 중에 아니면 물건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양자태기를 하셔서 가시면은 확실하게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1650은 뭐 잘 쳐봤자 1060 3기가 버전 수준의 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060은 그거보다는 40% 정도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프레임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래서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따라서 80만 원이면 1650 120만 원 정도면 2060 중에 선택하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픽화는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그 다음에 SSD는 요번에는 이제 500기가짜리를 추천드려요 어? 성전님 250으로 안 돼요? 250은 윈도우만 깔고 업데이트만 좀 하다보면 100기가 정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0기가 나왔잖아요 어? 150기가 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마 123기가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50기가 했었다고 250기가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튼 123기가 좀 남았을 때 거기에 뭐 엑셀 한글 깔고 크롬 깔고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몇 개 깔고 거기에다가 게임 한 두 개 깔면은 용량이 거의 없어요 특히 SSD는 용량 80% 이상 채워서 빨간색을 만들면은 속도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500기가로 늘려주셔야 게임을 한 3, 4개 충분히 깔고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금도 얼마 안 돼요 250기가에서 이 500기가로 바꿔봤자 25,000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제품 추천은 S31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두 말 하지 않고 고르면은 후회 안 하는 제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웬디 블루나 MS500 가시면 되는데요 어... 뭐 에보 860, 870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 싼 거 고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품질이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더 저렴한 제품도 있죠 웬디 블루나 아니면 BX500 이런 거는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고 분량률이 높기 때문에 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회사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싼 것들은 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600W로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1650 산다 그러면은 500W로 낮추셔야 되고요 206권 쓴다 그러면은 600W로 올려서 가시기 좋을 겁니다 왜 600W 올리면은 로드율이 좀 낮게 잡히거든요 한 50%밖에 안 써요 50에서 60%밖에 안 쓴데 그게 뭐냐면은 파워 소음이 줄어들고 파워 발열이 줄어들고 파워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쓰고 거기에다가 수면까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많은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제가 이렇게 600W로 올려놨어요 파워 선택하실 때는 하이퍼 K나 마니클래스2 중에서 선택하시기 좋습니다 뭐 잘 어디 파워 그리고 앱 어디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싼 만큼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생산된 검증된 하이퍼 K는 3년동안 생산됐고요 그리고 마니클은 7년동안 생산됐거든요 저 둘 중에 고르시면 여러분이 크게 불편한 경로는 적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4 써도 되고 벤티 C20 써도 되고 M60 써도 됩니다 그리고 벤티 C60 써도 되고요 다 특성이 비슷비슷해요 다만 벤티 C20은 전면 LED가 없기 때문에 LED 케이스가 싫으신 분들이 고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M4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140mm 펜이라서 좀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C6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펜 6개 제공인데다가 이거 상단에 순행 같은 거 달 때 간섭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순행 쓸 생각이 요 사양에도 순행 쓰시는 분 가끔 있어요 1층 순행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 케이스 미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크릴 케이스다 보니까 자녀분이나 아니면 동물을 키우고 계셔서 혹시 강화유류가 깨지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고런 분들이 쓰시면 될 거고요 다만 요새 예전에 이슈가 됐던 M60도 지금 비산방지필름을 다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고런 케이스 쓰셔도 문제는 없다는 거 한번 언급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300X에 1690에 600W 그리고 16GB 거기에다가 500GB짜리 SSD까지 달았을 때 총 견적은 76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조립비 포함하면 80만 정도로 살 수 있어요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배그는 중하업 정도로 즐길 수 있고요 오버워치는 상업으로도 재밌게 즐기고 그거 말고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도 많잖아요 로스트아크 요것도 한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고 아니면은 피파라든지 롤 같은 경우는 풀업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3600에 2060원짜면요 그럼 120만원 견적 정도 돼요 고객님 포함하면 이 경우에는 배그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 GTA5라든지 아니면 어세신 크리드라든지 요런거 한 중상업으로 다 옵션 타입에서 현존하는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펑크도 중하업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 좀 투자해서 120만원짜리 견적 가는게 좋고요 나는 뭐 어차피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라이트하게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80만원짜리 선택하셔도 괜찮다 요정도로 설명드리고 요 80만원대부터 120만원대 사이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 견적 인텔 120만원부터 180만원대 견적입니다 근데 지금 해주고 싶으면 얘기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3060Ti나 3070급 혹은 6700XT급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예정이 있다면 웬만하면 인텔 견적으로 가지 않는게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럼 인텔 견적은 언제 가면 좋은가요? 둘 중에 하나에요 10400급 쓰면서 뭐 2060이나 3060 이하 그래픽카드 사용하실 때 혹은 내가 순수하게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10700F같은거 집어넣어서 저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곡 요런거 할 때 사용도 하고 게임도 같이 즐기겠다 근데 가성비도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고런 두부류만 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부가설명은 끝내고 120만원대부터 180만원대 어떤 부품을 선택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i5 14100F는 이제 게이밍 가성비에요 왜 가성비라 하냐면은 일단 3600보다 똑같은 메모리 클랙에서는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현 시점에서 한 5000에서 만원 정도 쌉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14100F는 발렬이 높지 않아서 3700과 다르게 쿨러를 안 다셔도 됩니다 기분 쿨러 쓰셔도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비싸요 보드 여기는 7만원짜리 썼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금액 앞에 아꼈던거 다 해먹거든요 13만원짜리 써야되요 아 성주님 이것도 그냥 싼거 쓰면 안돼요 이게 만사베이프는 B460이나 H460 쓰면은 메모리 클랙이 2660이에요 2666 그러면은 게임 프레임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200 기본 메모리 쓰기 위해서는 저 에즈락 B560 프로4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다보니 가격이 좀 올라가요 이거 말고 좀 더 저렴한 560들도 있던데요 그것이 품질이 너무 그래가지고 아무리 만사베이라도 별로 추천하기 어려워서 일단 B560M 프로4를 추천드릴게요 여튼 아꼈던 돈 여기서 다 깎아먹는 바람에 결국 가성비는 AMD랑 비슷하거나 AMD보다 약간 못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메모리 나눴을 경우에는 요거는 본인이 수동 오버한다 쳤을 때 이 메모리 집어넣는 거고요 자기가 그냥 쓰겠다면은 이 3200 메모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드릴게요 OR이라고 오버할 생각 없다 3200 메모리 삼성전자 거 쓰시고 오버할 생각 있으면 2666 메모리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이크론 메모리 쓰셔도 되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램타만 좀 넉넉하게 풀면 수동 오버가 되고 그냥 그냥 꽂아 쓰셔도 충분히 성능이 2666 메모리 보다는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메모리 용량은 8기가 2개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120만원대는 일단 여기서도 아까 앞에 봤던 AMD 견적하고 똑같이 2060을 사용합니다 사실 종류 따지지 말고 RTX 2060 2펜 중에서 가장 싼 거 쓰면 되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컬러풀 토마우커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이 아수스 기가바이트 아 아수스 잠시만 기가바이트 그 UDV가 그 다음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거 두 개 다 없으면은 EMTEC 2060 스톰엑스 듀얼 쓰시면 돼요 베이직 적혀 있는 거 어? 어? 성조님 이거 예산 좀 더 아낄 방법 없나요? 1660이나 1669 슈퍼 1660 차이도 있잖아요 어? 걔네들은 현시점에서 사면은 호객님이에요 5만원 뭐 7만원밖에 차이 안나 2060보다 그 정도밖에 안 싸요 아직도 뭐 40만원 후반이나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2060이 50만원 후반하고 있거든요 어? 왜요? 성능 차이 얼마 안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 얼마 안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성능 차이가 어... 20%에서 막 25%까지 성능 차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 쓸 바에 그냥 2060 쓰세요 그래서 2060 빼고 120만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밍을 좀 제대로 즐기고 여러개 깔려면은 500기가 정도 필요하니까 아... 요 500기가 SK하이닉스 S31 쓰거나 아니면은 MS500 쓰거나 웬디 블루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 외에 또 쓸 수 있는 거는 뭐 860 에버나 870 에버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4타 방식은 그거 빼고 더 싼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가 구리거나 뭐 낸드가 구리거나 아니면 뭐 폼메어가 구려가지고 분량이 자주 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요 중에서 딱 고르는 게 가성비가 구시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2060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짜서 600W 짜리 파워를 넣었고요 하이퍼케이나 마니 클래시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오랫동안 검증된 제품이어서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초기 분량률 그리고 사용상 분량률이 낮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요 위에 뭐 좀 더 효율이 좋은 브론즈급 파워도 있고 실버급 파워도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별 차이도 안 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파워는 오히려 분량률이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딱 저 정도까지 추천을 드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편 안대로 선택하세요 벤티 C20 써도 되고 뭐 마닉 M60 써도 되고 대한케이스 미식스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요 아이구즈 벤티 C60 써도 되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전면 메쉬 타입에 펜이 4개 정도만 장착되어 있는 걸 쓰셔야 2060도가 착하게 잡히니까 잘 생각해보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삽 F에 B560 보드 넣고 3200 메모리 8기가 짜리 2개 넣고 SSD 500 짜리 넣고 견적 짰을 때 얼마일까요 기쿠 사용하고 2060으로 짜면은 약 120만원 가까이 합니다 117만원의 부품 가격인데요 보통 조립공인비가 3만원 정도 하니까 1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짜면은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온대요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인기 게임 그리고 뭐 스팀 게임 중에서 GTA라든지 아니면 어세신 크리드라든지 이런 거 거의 현존하는 대부분 게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고생한 게임은 옵션 타입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중 게임 되는 중급 중 게임 어떤 거 배그 이런 거 GTA5 요런 거 그런 것들은 프로브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PC입니다 PC방도 보통 요 견적 정도로 짠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 뭐 3070같이 비싼 거 넣는 PC방이 있긴 한데 대부분 동네 PC방은 저거랑 견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로 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송조님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데요 한 140, 150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자 그분들은 이렇게 짜시면 돼요 14,000F 그리고 기본 쿨러 그대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140, 150 정도 되면 2만짜리 쿨러 달아주세요 ID쿨링 224XT 그래서 소음 좀 잡고요 보드는 여전히 B560 M Pro 4 쓰면 되고요 보통은 오버하지 말고 그냥 3,200 3,3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8기가 2개 거기에 그래픽 카드를 3060을 넣습니다 3060 어 게임의 X 트임 프로죠 쓰거나 아니면 ENTX 스터맥스 듀얼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트임 프로저가 품질이 조금 더 좋고 조용한 제품인데 대신 AS가 약간 떨어지고요 ENT 같은 경우 최고의 AS를 가지고 있는 대신 고주파가 나거나 아니면 저런 약간 부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3번 중에 고르시거나 아니면 상공육공 중에서 혹시 이것보다 더 싼 제품이 차후에 나온다면 고른 거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때부터는 SS도 변경을 할게요 S3이 아니라 사타 방식이 아니라 P3을 쓰세요 돈 조금 더 보태서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파일 압축에서 옮기는 거 좀 더 빨라지는 M.2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P3이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970 에버나 PM98A는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1테라짜리 SS이 쓰고 싶거나 예산이 좀 부족할 때는 하이닉스 S3이 써도 됩니다 이건 사타 방식이라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체감은 안 날 거예요 1번 아니면 4번 선택하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750 골드를 넣어놨는데 이거 3060에 750 골드 쓰는 건 좀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3번 있죠 3번 시소닉 GM650 되어있는 거 이건 이제 3060에 쓰라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딱 넣고 쓰시면은 전기세 골드급이라서 한 8% 절감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음도 좀 덜 나고 좀 더 AS도 길어요 일반적인 파워 5년인데 쟤는 7년 해줘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율 뿐만 아니라 어 품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파워 하나 넣으시고 견제 딱 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457,000원 이어서 조립공이 포함하면 거의 150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만사비에프에 공랭 달고 3060 조합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얼마나 달라요 앞에 거랑 게임 프레임이 한 15%에서 17% 정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060에서는 제가 옵션 타협에 되는 게임도 좀 있다 그랬잖아요 3060 정도 되면 프레이치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게임 완전 그래 울트라 옵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상 옵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고사양 게임이라는 것도 상업으로 프레이치대에서는 원활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돼요 아 손조님 저는 또 고거보다 돈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리고 꼭 인텔에 가고 싶어요 이건 꼭 인텔에 가고 싶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냥 돈만 조금 더 있고 인텔 AMD처럼 따지는 거 없다고 그러면 AMD 가세요 나는 꼭 인텔에 가고 싶은 분들은 또 세 번째 선택도 있어요 대충 180만원 견적인데요 일단 만칩 F를 쓰세요 왜냐하면 만삭 F로는 슬슬 이 그래픽 카드를 커버치기 어려워지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요 그래서 만칩 F를 가셔야 되고요 만칩 F는 또 발열이 높아가지고 2열 순행이나 아니면 공랭 중급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NMX240 쓰시거나 아니면 CR2000GT 쓰시고요 보드는 똑같이 BE560M 프로포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다 메모리는 3200 메모리 8기아 2개 쓰시고요 혹시 수동 오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2,666짜리 3,666짜리 삼성 메모리 2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픽 카드를 3070을 넣어요 지금 갤럭시가 이 LHR 라이트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 제한 버전 그래픽 카드를 일찌감치 내놨어요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3070 치고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원래 이 3070이 한 달 전만 해도 뭐 180만원 했는데다가 지금 쭉쭉쭉쭉 내려와서 일반 그러니까 라이트 해시 말고요 채굴 잘 되는 버전 근네드는 지금 105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하고요 이 라이트 해시 제품은 95만원 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초기 발매할 때 70만원인 거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한 달 전에 200만원 할 때 생각하면 180만 200만원 할 때 할 때 생각하면 그래도 살만한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 이제 PC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요걸로 골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이머 이슈든 이 갤럭시 3070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SSD는 P31 현실점에서 이게 제일 가성비에요 엔다트 중에서는 이거 선택하시고 파워는 정도쯤 되면은 750 골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i7인데다가 i7도 전략소비량이 좀 되고요 3070이니까 얘도 전략소비량이 좀 돼요 그래서 750 골드 쓰시면 한 4년 쓰시면 전기세로 스탠다드 샀는 거랑 골드 샀는 거에 차액을 메꿔놓을 정도로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요 스탠다드급보다 8% 정도 전기서를 아낄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 외에도 전체적인 파워의 품질이 좋아지거나 소음이 낮아지거나 AS기한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가 기능도 있긴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해치 8 아니면 S830 아니면 4100M 아니면 벤티 C60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수냉 가능성 없어야 되고 공냉 가능성 없어야 되고 충분한 쿨링이 되는 케이스 중에서 고른다면 이 넷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금액은 자 만칠베프에 3070 그리고 이열수능 넣었을 때 180만 정도 합니다 고비 파워는 183만 정도 하고요 그 경우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 만사벽보다 최소 프레임 유지를 잘 하고요 코어수가 2코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악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렌더링 인코딩을 할 경우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줘요 더불어서 4070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QHD 모니터도 봐줄만 합니다 QHD 144 모니터 사서 옵션 타입 조금만 하면은 고사양 게임도 한 10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FHD 쓰셔도 좋은데 FHD는 이제 완전 프로 3타로 같이 아주 고사양 게임도 있잖아요 디비전 2라든지 진짜 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 그런 게임도 프로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작업과 게임을 같이 겸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꼭 인텔을 가야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1700F의 3070 조합보다는 5600의 3070 조합이 게임 프레임이 8%가량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인텔 120만원대부터 180만원대 견적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은 AMD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MD 170만원부터 300만원 견적입니다 이제 이제 어우 꽤 비싼 견적도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최고급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쯤 되면 어떻게 짰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5600이 기본 베이스예요 주식하거나 아니면 순수 게이밍으로 쓸 때는 5600만원 거 잘 없습니다 5600을 기본 베이스로 잡고 5600은 기본 쿨러로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이 아이디 쿨링 224XT를 달아주시거나 조금 조성을 원하면 트리티를 다시거나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EMTEC 레드빗 240, 280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다르게 제가 아수스 터프 게이밍 B450 플러스를 넣었어요 저번에는 프로였죠 그리고 M이 붙어 있었는데 M이 없죠 이번에는 근데 플러스 중에서 2를 써야 됩니다 플러스 2 그냥 플러스 사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플러스 2는 개선 제품입니다 전원부에 드라이브 머스팟을 박아서 충분히 전략 변화 효율도 좋고 전략 공급도 안정적으로 해요 근데다가 풀 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여름이 두꺼운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달더라도 USB 포트나 전원 포트 이런 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이상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조립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 보드를 추천드립니다 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제발 M 붙은 거 쓰지 말고 만원 더 보태서 12만 4천원짜리 B450 플러스 2를 쓰십시오 5600에 B40 써도 성장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야 되고요 SSD 아 SSD 메모리는 그냥 8기가 3200짜리 2개 쓰시거나 램오브 할 거면 2626짜리 8기가 2개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XMP 메모리 같은 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음 일단 보드를 B550으로 바꾸시고요 450에서는 SMP 목록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50으로 바꾸시고 트라이던트 G 네오 C 타입 있죠 요거 딱 넣어서 XMP 넣는 방법 제 영상 찾아보면 있거든요 SMP 적용하고 쓰시면 편안하게 376배 램오브 한 것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게임 프레임 쫑쫑하게 뿜어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3070Ti 가는 게 그나마 이제 좀 고사양 중에서는 가성비가 있는 건데요 일단 가격대별로 선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3070 LHR 라이트 해시레이트 제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갤럭시만 지금 원래 펠리다하고 갤럭시하고 두 개가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도 판매물이 98 정도밖에 없어서 아마 조만간 품질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거 빼고 딴 3070은 1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커요 갤럭시 게 15만원 쌉니다 대신 채굴할 때 해시가 줄어들어요 뭐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채굴하실 분들은 이거 사면 안되고 일반 게이머 유저분들은 요거 사면은 꿀 꿀이죠 꿀 아 이거 승조님 예전에 3070 70만원 하던데 기억나는데 95만원 비싼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한 달 전에는 200만원 했어요 3070이 그러니까 지금 95만원 이게 싼건 아닌데 그래도 살만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장 급하게 사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3070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산 170만원 짠다고 보고요 SSD는 P31 쓰세요 P31은 현실점에서 M.2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정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요 저 성능 자체는 970 EVO 플러스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뭐 그 외에 AMD 같은 경우에는 1번 슬롯에 꽂으면 M.2 아시피 980 EVO 같은 PCIe 4.0 지원 M.2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가성비로 PM9A1 같은 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3000 얼마 나오는 속도 짜리나 이 뭐 7000 정도 나오는 속도 짜리랑 비교하면은 속도가 2배 차니까 엄청난 체감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 지금 가장 강추하는 건 P31입니다 참고로 사타하고 음 M.2는 조금 차이가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M.2 3000이나 M.2 7000은 진짜 웬만한 사람은 체감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중에 선택하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브론즈 유고군 쓰시거나 아니면은 FSP 하이드로 K700 쓰시든지 양자 택일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3070급이면 일단 미니타워 쓰는 건 비추천 됩니다 미니타워는 파워 가림막에 그래픽카드가 너무 가까워서 발열 잡기가 어려지기 때문에 지금 C60이나 아니면은 H8 S830 3100M 요정도쯤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순회까지 쓴다고 감안하고요 순회 안 써도 사실 지금 불러드린 케이스가 품질이 좋고 쿨링이 좋기 때문에 요정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600X에 공랭 달고 2만원짜리 그리고 B450 아까 플러스2 달고 거기 3070 갤럭시 LHR 버전 달면은 총 부품 가격은 167만원입니다 조립금이 포함하면 170만원이 되겠죠 요 견적은 어떠냐 경쟁사에 19,000K로 3070 짰는 거랑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것도 심지어 경쟁사는 렘오버 시키고 비교하면 쉽게 말해 5600X는 인텔의 i9하고 비슷한 수준의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3070 받쳐주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5600은 실제로 3080을 쓰는데도 성능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게이밍 CPU에서는 진짜 최고봉이라고 봐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IPC 클럭당 성능도 높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포토샵 주식 간단한 영상편집 이런 것도 본명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FHD144 나는 게임하는데 돈 좀 투자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고르면 참 좋겠네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3070 3070 TI 가격이 얼마 차이 안나니까 3070 TI 쪽으로 견적 짜는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3070 7070 TI로 바꿔도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8070 이게 8070 이게 8070 기능이 없죠 그래서 견적 보면은 앞에 거랑 크게 차이는 안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같이 한번 보시죠 200 견적입니다 5600X 쓴 거는 여전히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는 쿨러를 웬만하면 순행을 쓰세요 EMT 레드빗 240 쓰거나 아니면 니안니 갤러헤드 AIO 240 쓰거나 아니면 NMX 24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0 플러스 인데요 B50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포트 간습이 없어요 이게 롱보드라서 두꺼운 그래픽을 써도 아무 간섭이 없기 때문에 포트 정상적으로 전원이나 US 포트를 다 쓸 수 있고요 터프 게이밍 플러스가 잔 이슈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5800X까지 쓰는데도 전원부는 문제가 없고요 네 뭐 나는 화이트 세팅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5900을 업그레이드할 생각 있어요 그러면은 X570 터프 플러스 아니면 X570 프라임 프로 이런 걸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1번에서 끝나겠지 5600만 안돼도 충분한데 굳이 5900 가겠다 하겠어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음 XMP 메모리 사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요 3600에 CL16자에 쓰시고요 내가 수동 오버 각자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3200에 CL14짜리 요거 쓰시고요 3200에 CL16자에 쓰면 수동 오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오버 안하고 가슴 빗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3000전자 32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현 시점에서 한 80에서 120 사이에 있는 그래픽 카드인데 제일 가성비가 좋은 RTX 3070 Ti 신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초기 물량이 조금 적어요 적어서 지금 빨리 안 사면 아마 품질이 날 것 같긴 한데 갤럭시 EX나 SG 아니면은 EMTEC 블랙 에디션은 아직 용산에 소량 남아있더라고요 요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요거 품질 나면 어쩌서 3070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3070까지 품질 나면은 어쩌서 6700 XT로 넘어가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1번 3070 Ti입니다 그리고 저거 없으면 70 그것도 없으면 6700 아시겠죠 SSD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로 P31 가시면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골드급 파워를 넣었어요 성전이 왜 골드급 파워를 넣었어요 상호추공 Ti가 전력소비가 좀 커요 한 300W 정도 씁니다 300W 조금 더 쓰는 제품도 있고요 근데 다 CPU 사용량까지 다 합치면은 400에서 450W 정도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뭐다 골드급 파워 쓰면은 형광대 한 개만큼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요 물론 이 형광대 한 개만큼 전기세를 아껴봤자 한 달에 뭐 몇천원 되나요? 천얼마? 이천얼마?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이게 4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워에서 돈 추가한 만큼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컴퓨터 사용량이 좀 기신 분들은 이 골드급 파워 가면은 AS도 길고 손도 작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데다가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은 그냥 스탠다드급 700짜리 써도 됩니다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벤티 C602 최소 마지노선 그 다음에 해치8 이게 권장 제품 S830도 뭐 순액 쓴다면 괜찮은 제품 3100M은 약간 돈을 쓰는 느낌 아긴 하지만 돈 쓴 만큼 값어치를 하는 제품 그리고 DLX-1은 소음만 좀 감수할 수 있다면 정말 쿨링이 좋은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5개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600X 순액 3070Ti B550에 750W 골드 그리고 500기가 P31 SSD 이렇게 조합하는 견적의 총액은 203만원 정도입니다 음 다소 가격이 올랐죠 아까보다 한 3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00만원대 견적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상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5600X의 3070 라이트 해치 에디션 넣는 거랑 8%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긴 할텐데 소음이 조금 덜 한다든지 아니면 쿨링 솔루션이 좀 더 좋아가지고 실패 온도를 낮출 수 있다든지 요런 장점이 있어요 아니면 수동 오버 했을 때 약간 더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는 SATA나 M.2를 더 많이 닫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동차 옵션 다는 옵션질을 했는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 차이가 별로 안나니까 상공축공이랑 여전히 FHD 상호 프로파기 좋은 PC고요 QHD는 244 모니터 사셨다면 약간 옵션 타협하고 쓰시면은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사양 게이밍 PC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아니면은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것도 다 잘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 300만원 견적 갑자기 확 뛰죠 그래픽 카드 올려면 이렇게 뛰어야 돼요 300만원 견적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CPU는 5600 써도 되는데요 300만원 견적 쯤 되면은 한 14만원 더 투자해서 5800X 갑시다 5800X 가시고 5800X는 5600보다 발열 해소가 좀 어려운 CPU라서 코어가 뭉쳐져 있어서 그래요 8개가 저거는 6개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순행 가시고요 순행을 NFX240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면 소음에 좀 민감하신 리안니 겟러헤드 245 쓰시면 되고요 보드는 터프 B50 플러스 여전히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8기가 2개 그냥 넣고 쓰시면 되는데 이제 5800X 가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영상 편집이나 음악 편집할 때 약간 더 넓은 자원을 위해서 넘어간다 하신 분들은 메모리가 8기가 2개가 아니라 16기가 2개 쓰면 좋겠죠 16기가 2개는 추가 오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3200 메모리 달고 쓰시는 게 좋아요 굳이 뭐 2626 삼성 메모리 구해서 추가 오버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오버를 꼭 하고 쓰고 싶다 싶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G사킬 트라이던트 G 네오 C타입 3600 CL16 자에 사시면 한 37만원 정도에 16기가 2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SMP 적용이 그냥 되고요 추가 오버 따라할 필요 없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0자리 견제니까 뭐 들어가겠어요 비싼 거 보니까 비싼 거 들어가겠지 네 3080 들어갑니다 3080 들어가고요 3080은 이제 종류를 따질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4080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갈 거예요 제가 아마 LHR이 나온다 그러면 130 140 정도에서 안정화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20만 30만 더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80 살 때는 뭐 제품 크게 따지지 말고 싼 녀석으로 사세요 싼 거 고르시고요 SSD는 여전히 P31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워는 80이나 80Ti 쓰시면 전력 소비량이 320에서 440까지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쿨러 여러 개 달고 뭐 CPU 달고 그러면은 전력 소비량이 뭐 400 후반에서 600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850W 파워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600인데 왜 850더라고요 600자에 쓰면 안 돼요 600자에 쓰면은 여러분 전력 달리기 맨날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원래 여유 공간이 20-30 정도 남아있는 게 좋거든요 뭐 하드 용량이나 SS 용량도 그렇고 파워도 그 정도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50W 파워 쓰시는 거 권장 드리고요 이 파워는 뭐 GM850 쓰시든지 아니면은 G-PRO 850 FSP 거 그거 쓰셔도 되고 클래시2 850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NMX 850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셔도 됩니다 골드급 정도 되면은 진짜 막 득보 회사 거 아닌 이상 어조로 품질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내가 추천한 제품 쓰시는 게 분량이 좀 낮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파워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850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좀 밑에급 케이스 안 보는 게 좋아요 3100M 아니면 해치8 DLX1 아니면 1200M 1140M 또는 P600S 이 정도로 아주 뭐 적어도 5만원대에서 비싸게는 20만원 정도 가는 고가형 케이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확장성 좋고 거기에다가 쿨링 좋고 소음도 적당히 잡아주고 특히 3080이나 308010은 발열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픽 기기가 길기 때문에 케이스 고르실 때 좀 신경을 써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무난한 제품은 DLX1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제가 불러준 제품을 위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견적의 총액은 얼만가요? 5800X에 순행 3연로 넣었을 때 3080하고 조합하고 8508을 넣으면 29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공유비 포함하면 300만원 정도 되고요 2열 순행에 쓰면 저어서 5만원 빠져서 295만원 공유비 포함해도 그 정도에 이제 안착이 됩니다 5600X로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뭐 2열 순행 대신 공략 넣고 뭐 이렇게 대충 짜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한 20만원 빼서 270만원에도 짤 수 있긴 해요 3080에 5600조합으로 뭐 게임밖에 안 한다면 그것도 괜찮긴 합니다 여튼 3080 사용했을 때 성능은 2070Ti나 아니면 2070 썼는 것보다 거의 20% 정도 성능이 높습니다 그거보다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2070은 한 25% 차이 나고 2070Ti는 한 18% 차이 난대요 그 정도 차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일 만큼 프레임이 증가해요 그리고 3080 정도 되면 4K 모니터 쓰셔도 괜찮습니다 4K도 옵션 좀 타입하면 60프레임으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QHD144도 상업으로 하면 100프레임 110프레임 이렇게 나와요 즐겁게 고사양 게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밍 용도는 대빵 최고급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거기서 또 나는 20-30만원 여유 있다 그러면은 330 정도는 80Ti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이 80Ti는 3080 넘는 것보다 10% 정도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니까 체감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조금 더 좋은 프레임이 나온다 4K에서 약간 더 유리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MD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튼 웬만해서는 인텔보다는 이쪽 견적 가는게 게임하시기에는 정말 좋을거에요 비싸긴 해도 자 그 다음은 또 인텔 견적인데 이거는 인텔 상급은 진짜 인텔 선호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비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구려요 이거보다 그냥 요 앞에 녹색으로 칠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AMD 견적 그거 하는게 똑같은 가격이 프레임이 5에서 10% 정도 잘 나오니까 진짜 인텔 선호자만 그런 분들만 보세요 추천 안해요 참고로 220에 330 인텔 PC 견적은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220대 견적 가려면 만칩 F 고르시면 되고요 330대 견적 가려면 만국의 F를 고르세요 그럼 이 두개는 무슨 용도로 나누는데요 만칩 F는 가성비 렌더링 영상편집에 게이밍 같이 하시는 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만국의 F는 가성비는 조금 벗어났죠 코어가 두개 더 붙어서 시코어가 되기 때문에 온컴 방송하시거나 아니면 렌더링 영상편집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만큼 CPU가 비싸요 한 17만원 차이 납니다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은 어디가면 고르지 마세요 가성비 별로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만 좀 유리합니다 빼고는 저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최고고 주식 컴퓨터 원하시는 분들이나 사세요 빼고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3번은 자 1,2번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순행 가야 돼요 만칠백 F든 만칠백 KF든 만구백 F든 만팔백 50K든 다 발열이 심해요 특히 영상편집 입력으로 쓴다 그러면 CPU가 거의 100% 플로드로 잡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 NMX360 그리고 뭐 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X73에 X63 가는 것도 괜찮고 소음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리안니 갤레이드 A360 가시면 됩니다 AIO360 하여튼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10세대나 11세대나 뭐 따질 거 없이 쓰겠다 그러면 Z590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 잡고 가겠다고 하면 Z490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충분히 가성비인데 나는 거기서 몇만원 더 아끼겠다 하신 분들은 B560M 어로스 플러스 쓰시면 되는데 이 보드 선택할 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드가 짧기 때문에 몇몇 두꺼운 그래픽 카드에 포트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그래픽 카드를 안 써야 돼요 뭐 터프 아니면은 게이밍 OC 같은 그런 좀 얇은 거 쓰실 분들 그래픽 카드 그런 분들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2번 선택한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리고 작업용 PC인 만큼 메모리는 16기가 2개 가는 게 좋겠죠 다만 인텔 선호자고 나는 게임만 애교하시는 분들은 8기가 2개 가도 됩니다 메모리는 실제 오버가 잘 안 먹으니까 굳이 뭐 2666 메모리 선택하기보다 그냥 3200 메모리 쓰세요 요새 삼성전자 CDI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2666 메모리 사도 오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성전자 진짜 저는 메모리 하고 싶은데요 저는 10세드 사서 4000 찍는 게 꿈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G스킬 리조스 사서 CL14짜리 4000 찍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대충 뭐 CL18에 4000 찍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1.4V 하여튼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용대에 따라 고르시고요 그리고 220만 견적이면 3070TL 가는 거고요 300만원 이상 견적이면 3080은 가는 겁니다 어 가끔 요새 6800XT가 좀 뭐 많이 가격이 안 좋은데 또 125만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20만원 125만원에 그 경우에는 3080 대신 6800XT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차이는 없나요? 차이는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6800XT는 그 다이렉트 9나 10기반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뭐 배그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산 MMORPG 그런 게임들 할 때 프레임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불칸 쓰는 뭐 다이렉트 10이 쓰는 그런 기반의 최신 게임들 있죠 고사양 게임들 근데에서는 프레임이 3080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오니까 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스팀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고 하면 6800가는 거고 나는 다양하게 즐긴다 그러면 3080 가세요 그리고 그 220만 견적에서 혹시 3070Ti가 품절이 나면은 그냥 3070LHR 갤럭시 거 쓰시면 될 겁니다 SSD는 공용으로 P3에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얘네는 980프로나 아니면은 PM9A1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제 방금 골라드린 CPU가 10세대 CPU라서 지원을 안 해요 12세대 CPU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시면 제 속도를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P3에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게임 진짜 많이 깔아 쓰신다면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1TB짜리 SSD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볼만 합니다 183,000원이에요 500짜리는 94,000원 3070Ti나 3070Ti나 3070Ti 가신 분들은 파워를 750W, 시소닉 GM7억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하이드로 G프로 7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3080Ti로 갈까 하시는 분들은 델타 GPS850 이거 진짜 고장 안 나는 애들이에요 0.1% 좀 되려나 하여튼 진짜 고장 안 나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가성벽을 했다면 GM850 아니면 Crash2 850 골드 이런 거 가시면 됩니다 이게 Crash2가 골드급이 서파 OEM이라서 QC를 잘해줍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3080Ti 쓴다 그러면 난 돈 좀 투해서 P600X 갈아가고 싶어 이 P600X가 얼마나 좋은 케이스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와 이건 뭐 전면도 열어줄 수 있고 윗면도 열어줄 수 있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뭐 조소음이나 고쿨링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케이스 마감도 뛰어난 데다가 쿨링도 좋고 기본팬도 좋고 하이팅의 확장소도 좋고 뭐 하나 남을 할 거 없어요 좀 무겁다는 거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라서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리는데 아 성전이 저는 그래도 가성비로 살래요 그러면 DLX1 가세요 아니면 3100M 가거나 여튼 음 여러분이 220만원 견적에서 3070Ti로 1700F랑 견적 짰다 치면은 그냥 아까 전에 봤던 그 1700F에 3070 견적 있죠 요거랑 요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3070Ti를 넣더라도 5600에 3070Ti로 노멀 넣은 거랑 펭균 프레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게이밍 용도로는 좀 쳐져요 가격은 5600에 3070Ti로 넣은 거보다 비싸고요 다만 여러분이 그 렌더링 인코딩 아니면 원컴 방송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멀티 성능이 그래도 5600X보다 10%도 좋으니까 그런 사양이나 보면 돼요 어지간해서는 5600에 3070Ti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 그 옆에 거는 옆에 거는 좀 다르지 옆에 거는 실제로 멀티 성능이 5800X랑 안 먹거든요 19000F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프리뷰 같은 게 인텔이 잔렉이 덜 생겨요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그런 데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영상 편집할 때 쓰시거나 아니면 원컴 방송하거나 그럴 때 인텔을 아주 선호하고 인텔 중에서 그래서 코어 좀 많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현재로 가면 됩니다 게임도 같이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5600X에 3080 넘는 것보다 게임 프레임이 좀 덜 나와요 3에서 5% 정도 그래서 이거 막 추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것도 램오버 했을 때 여튼 견적은 이렇게 짜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텔 선호자가 안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성능 진짜 최고의 최고급 PC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이겁니다 300에서 560만원대 AMD 연장이요 CPU는 5900X나 5900X 쓰면 되는데 게임밖에 안 하신 분들은 5900X 올라갈 필요 없어요 원컴 방송한다고 해도 5900X면 충분합니다 5900은 갈 필요가 없어요 5900은 그럼 언제 가나요 5900은 렌더링, 인코딩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만 가면 돼요 그것도 이거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도 5900에서 멈추면 됩니다 5900은 풀로드가 안 걸려요 85%, 90% 이렇게밖에 못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5900X로 짜다 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5900X든 5950X든 순행을 가야 성능을 좀 더 높게 뽑아줄 수 있습니다 PBO 켰을 때 그래서 순행은 3열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가성비로 간다면 리큐맥스 360 가시고요 소음 좀 신경 쓴다 그러면 AIO 360 가시고요 뭐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걸 원하신다면 X73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보드 같은 경우는 프라임 XO축은 프로 쓰는데 저게 제가 쓰고 있는 보드 아시죠 저도 편집하거나 아니면 영상 찍을 때 방송할 때 쓰는 컴퓨터가 조거거든요 5900X의 XO축은 프라임 프로요 요 보드가 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고급 보드 좀 쓰고 싶다 어차피 난 대작급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다크히어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성주님 저는 오보에 좀 관심이 있어요 램 오버 잘되는 보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니파이 X 가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메모리는 일단 5900이든 5950 가면은 일단 멀티 성능을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8기가 두 개 아니에요 16기가 두 개 쓰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저는 고성능 메모리 쓰고 싶은데 오버는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3700의 CL16자의 트래던트 G 네오 C 타입 가시면 되고요 XMP 딱 걸고 쓰시면 여러분 어지간한 수동오버만큼 성능이 잘 나옵니다 나는 수동오버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니파이 X에 그분들은 이 G스킬 3200 CL14 트래던트 G RGB 제품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취향 따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300만원짜리 견적이면 5900에 3070 Ti로 견적을 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400만원 중반이나 400만원 후반 견적이면요 5900에 3080 넣으시면 됩니다 제품 추천은 어차피 지금 3070 Ti는 판매되고 있는 게 갤럭시 S나 SG 아니면 인헤테플레이 에디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품절라기 직전입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고요 이게 품절라면은 갤럭시 3070 LHR를 쓰세요 그리고 아까 아까 얘기했던 400만원 중반에서 500만원 넘는 견적들은 이 3080 종류 무관하고 싼 거 쓰시면 되는데 꼭 추천 제품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3080 품질 비교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추천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업보다는 게이밍 위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6800 XT 가도 되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 편집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세요 MV 인코더 계열이 좀 더 호환성이 좋아요 화질 열화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방송하기도 좋고 편집할 때 MV 가속 쓰기도 좋고 하여튼 다양하게 쓰기에는 엔비디아 제품이 좋습니다 단지 고사양 게임만 하기 원하시고 가슴 비원하시면 6800 XT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SSD는 여전히 P31 추천드립니다 P31 여기서부터는 1테라 쓰실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AMD는 CPU에서 바로 내려오는 첫 번째 슬롯이 속도 700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PCI 4.0 PM9A1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여기는 고가인데 AS 플로 나오는 정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80 플로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파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델타 GPS 850이면 다 커버돼요 뭐 여러분 90 Ti 넣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5950에 5950 전력 소비자는 깨끗해 봤자 260에서 280밖에 안 되거든요 인텔은 뭐 300 넘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충분하고 가성비 생각하고 좀 고용량 뭐 이런 걸 원하시면 많이 클래쉬2 쓰시는 거고 무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1000W짜리 원하시면 GX 1000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시파이 2 XL이나 디파인 7 XL 넣어놨는데 그냥 PU팩스 쓰셔도 됩니다 PU팩스도 충분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세 쪽에서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메시파이 2 XL은 전면 메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쿨링이 조금 좋아요 그리고 확장성도 괜찮고요 디파인 7 XL은 메시파이랑 다르게 저소음을 조금 더 신경 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쿨링 같은 경우는 메시파이가 약간 더 좋은데 둘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 PU팩스는요 PU팩스는 두 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 거 따지면 성주님 사실 PU팩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PU팩스가 좀 더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게 자주 품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프랙탈 디자인 것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선택하시고 혹시나 이 정도급 사면서도 가성비를 원하시면 3100M이나 DLX1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00X의 3070Ti 3 선램 32기가 조합에 엑소출건 프로 넣었을 때 총 금액은 295만정도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300만정도 되죠 여기서 3080으로 위로 한 등급 올리면요 70Ti에서 그러면 360만정도 나옵니다 이거 어느정도냐 하면 성능은 CPU 성능은 일단 경쟁사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12코어 아니면 16코어이기 때문에 이 12코어가 음 영상편집에 한번 해보시면 느낄텐데 저 인텔 10코어짜리보다 확실하게 내보대기 속도가 막 20-30%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중코어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CPU입니다 모바일 게임도 막 20개씩 켜놓을 수 있어요 근데 다중 성능이 필요없다면 좀 오바스럽긴 해요 그냥 5600이나 5800으로 가도 3080 게이밍 프레임 뽑아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게임할때는 얼마 차이 난대요 5800X하고 5900하고 2% 3%밖에 차이 납니다 어쨌든 CPU 성능에 중점을 두어서 강력한 렌더링 인코딩 성능을 가지고 싶고 혹은 나는 돈 신경 안쓰니까 1,2%라도 게임 성능을 더 땡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르면 좋은 5900X에 3080 혹은 5900X에 3070Ti 조합입니다 당연히 이 그래픽 카드는 이 그래픽 카드는 진짜 최상급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QHD에서 상업으로 게임 즐기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70Ti면 약간 옵션 타입하면 되고 80이면 옵션 타입 거의 안하고 쓰셔도 될 정도로요 그리고 3080을 선택하셨다면 4K로 가셔도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한 중업 정도에는요 진짜 최고급 게임이 PC라고 보면 되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또 5900X 아니면 5900 넣어서 3080Ti란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900에 3080Ti는 490만원 정도 나오고요 5900에 3080Ti는 음 46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30만원 정도 교차가 납니다 거기에다 이제 XMP랜드 넣고 다 히어로 보도 넣었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이 이 옆에 거보다도 또 한 34% 더 잘 나와요 비싸긴 하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제 3080Ti나 3090 넣는 거 계산하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제 4K 게이밍 용도로 쓰게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QHD144를 거의 진짜 144까지는 아니더라도 100프레임 이상 쭉쭉 뽑아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비싸게 견적 짤 때 가는 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뭐다 최고의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더링, 인코딩 작업도 같이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기 좋은 그런 견적이에요 근데 좀 비싸긴 해요 가성비는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50만원부터 얼마예요 거의 590만원 사이에 있는 견적을 쭉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번 달 견적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제일 크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 라인업이 박살나가지고 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150만원으로 2060 넣고 견적 짜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원이면 3060이나 3070도 노려볼 정도로 견적 금액이 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5600에 뭐 B450보드 넣고 거기 3070 짜면 167이면 사잖아요 이거 이 견적 저번 달에는 얼마였어요 기억나요? 200 250만원 견적이었어요 90만원도 까졌어요 물론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내릴 수 있다는 게 정서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인기 게임 나오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DR 리마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배틀필드 신버전 그게 아마 한 두세 달 뒤면 나올 텐데 그때 되면 또 컴퓨터가 팔리면서 가격이 살포시 오를 수도 있어요 또 그래픽 카드 가격이 좀 더 내리면은 CPU 가격이나 메인보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왜? 컴퓨터가 잘 팔리니까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도 컴퓨터 사기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 달 전부 타고 10만원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두 달 동안 기다리는 10만원 기회비용 그거 생각해서 먼저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월경 견적은 실제 구매자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한 세 달 동안은 월경 견적 올려주긴 했지만 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여튼 그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고민해보시고 월경 견적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웃는 얼굴로 견적 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좋은 주말 되세요 이거 주말에 올릴 거니까 갑니다 빠이빠이 영상 찍을 땐 지금 새벽이라서 좋은 하루 되라 그랬어요 편지 마침 해야 돼 힘들다 진짜 가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